장맛비가 그치고 장마가 소강상태에 들면서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약화하면서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 낮기온이 32도, 광주 33도, 강릉 34도, 대구 35도로 무척 덥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누그러들 전망입니다.